정말 재밌는 것은 자기 전에 생각이 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안 한 남자들의 기탈 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는 거 자기 전에 생각나고 그렇죠 또 뭔가 이불킥 할만한 정말 싫은 경험도 뭐 자기 전에 생각이 나죠 쓸데없는 생각도 자기 전에 생각나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 전에 뇌가 활성화가 될까요? 조용해서 그치 깜깜하고 이제 뭔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잖아요 가사 아이디어나 악상 같은 것도 자기 전에 잘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맞아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또 그 정도까지 의지는 없어 또 맞아요 아 녹음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쵸 그렇게 되죠 그리고 진짜 애매하게 오줌 마려울 때 짱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 뭐냐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 자기 전에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약간 엔돌핀의 한 가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이제 자꾸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생명이 나고 네 첫 키스를 하고 나서 첫 키스 언제세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잘어봐 아니 저 어렸을 때 아 저 어렸을 때 네 그때 첫 키스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생각 안 났나요? 왜 이렇게 기억이 납니까 지금 하하하하하하하 저기 이 사람은 언제 정 얘기를 그걸 어떻게 기억나게 나를 40년 전인가 뭔 소리에요 정말 j 그렇습니다 네 딱 누웠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썼던 게 제기가 기억하기에는 당구 달 당구 80대 당구 80대 위에 당구대로 보이지죠 그렇게 쳐 저렇게 당구 대로 보이고 그 길이 이렇게 보이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꽂혀있는 게 자기 전에 뭔가 딱 아 맞아요 그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도 꽂혀있는 거에 맞아요 그게 걱정이면 또 걱정이 나오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렇죠 자기 전에 항상 자기 전이 가장 문제죠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막 정말 누워서 자려고 맘만 먹으면 눕자마자 자는 사람들 전 진짜 부러워요 너무 신기하고 그런 현상이 되게 좀 많아요 막 눈이 새콤새콤한데 근데 또 막상 누우면 잠이 또 안 온다고 한쪽 마음이 자기 싫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늘 그런 거 같아요 약간 늘 잠들기 전까지 뭔가 약간 사투를 하는 거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자기 싫어가지고 뭔가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죄송해요 예 그러네요 이게 정말 성격이 팔자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 잠드는 거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이피 포멘의 마스터빌드 센츄리 제니스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과연 이 기타가 오늘 굉장히 좋아서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생각이 날 것인가 잘 엮어 한 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예전에 제니스 모델을 한 번 했었어요 이 제니스 모델이 어 요게 마스터빌트 센츄리 제니스 클래식이란 모델을 2017년 2월 6일날 했었는데 그때 명홈씨가 짜짠복 이렇게 주셨어요 뭔가 굉장히 뭔가 섞여있는 거 같은 그 느낌 짜짠복 저는 성격은 모르겠는데 예쁘긴 하네요 이렇게 드렸고요 7.0 7.0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 클래식 기타 모델 저 브릿지는 이제 똑같이 저런 식으로 트래피즈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플로팅 어저스 더블 이게 사용이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사운드 홀이 가운데 있는 사운드 홀이 아니고 양쪽 F홀로 뚫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클래식이라는 이게 수식어가 달려서 나왔던 모델이고요 이번에는 그냥 가운데 사운드 홀이 뚫린 딱 고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20%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인데 요게 할인 적용해서 86만 4천원 번속가는 108만원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5cm 무게는 2.44kg로 뭐 약간 좀 무거운 편 두께는 89mm인데 약간 앞뒤로 아치가 있어서 조각으로 보면 90이 조금 넘을 거예요 구플렛 뒷뜰레가 84mm로 굉장히 두꺼운 거의 진짜 왕빠따 느낌 네 그런 느낌이고요 상판에 솔리드 스프러스 사용이 되어 있고 축구판에 라미네이티드 플레임 메이플입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반광 느낌 나요 네 넥은 5피스 라미네이티드 하드메이플 마호가지 요렇게 섞여 있고요 네 가운데 요렇게 두 줄이 들어가 있죠 라운디드 C쉐임 넥입니다 헤드머신의 히스토리 에피폰 리쉬 튜너 마블로이드 크라운 버튼 진짜 정말 뭔가 참 뭐랄까 사탕같이 생겼죠 네 좀 옛날 스카치 캔디 막 이런 거 보는 거였죠 스카치 캔디 네 그런 느낌으로 생겼습니다 그 발음 너무 좋아요 스카치 캔디 뭔가 DS 안 누른 샤카샤칸 DS 안 누른 느낌 그 발음 아 좋아요 18대 1 기업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네트는 본넛이고요 컴펜세이티드 아티피셜 본입니다 네트는 43mm 에보니지판에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0 미디엄 프레시고요 섀도우 나노플렉스 언더세더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로팅 어저스터블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소리요 네 컨덴서부터 들어볼게요 파삭파삭하네요 많이 마른 소리 어때요? 엄청 건조가 많이 되고 민을 하이 대역이 불쑥 차있는 굉장히 독특한 색의 사운드입니다 진짜 특이하다 핑거 사운드 네 바삭바삭해요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아니에요 맞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네 그렇죠 약간 햇볕에 엄청 말린 것 같은 딱 그런 느낌 태양초 같은 느낌 어때요? 그 뭔가 확실히 그런 미들 쪽이 강조된 느낌이 스트로크보다 좀 덜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바삭바삭한 마른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앰프 사운드가 될지 좀 궁금해요 네 조금 이쁘게 나오면 좋겠는데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에는 베이스가 많고 트레블이 많고 중음을 확 확 한 상태에서 몇 개만 이렇게 올려놓은 음 요렇게 뾰족뾰족 뾰족뾰족하게 몇 개 있게 완전 갈매기에 진짜 벌이 이게 아까 저거에 앰프에 꼽기 전의 느낌이 어땠냐면은 요렇게 평탄한 EQ에 미들 쪽이 뾰족뾰족한 느낌인데 앰프에 꽂는 순간 이게 요렇게 들려요 맞아요 미들 뾰족뾰족한 그대로 있고 이렇게 들려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뭔가 범용성 있는 괜찮은 사운드 날크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소리가 앰프에서 납니다 베이스 조금만 깎아볼까요? 네 빠르게 자글자글한 사운드 배음들이 추가가 되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핑크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배음이 생각보다 많아요 날크 pountā 보다 맞아요 네 네 네 네 민 네 네 사운드가 제가 듣기에는 되게 독특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쿠스틱 사운드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거? 그 약간 할로바디에다가 통기타 줄기운 느낌이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배음은 많은데 또 드라이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되게 공존하기 힘든 그런 느낌들이 독특하게 공존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제 말이 그말이에요 잘하네 계속해봐 지난 시간이 아니고 아까 날쿠에서 들었던게 이제 태양초 같다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좀 마른 햇볕에 마른 것 같은 바삭바삭한 사운드인데 앰플을 꽂는 순간 이 배음이 추가된 느낌이 그걸 곱게 빻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되게 고운 고춧가루 느낌의 그런 배음들이 추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드라이한 감성이니까 이 두개가 공존하는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계관은 앰플을 꽂았을 때 더 넓어지기는 해요 맞습니다 드라이한 그 감성은 어쨌든 유지가 되고 있다 좀 신기하네요 느낌이 맞습니다 네 요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거 들려주신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지나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나간에 듣고 올게요 뿅 뿅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뭐랄까, 아까 진짜 인우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쳤을 때 그 바삭함이 되게 정말 크런치한 느낌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앰플을 딱 꼽으면서 촉촉이 약하긴 한데 없어지진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겉, 바, 속, 촉. 겉, 바, 속, 촉.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촉촉한 느낌은 뭐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겉, 바, 속, 촉. 이렇게 하면 돼요. 촉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저는 곱게 빻은 태양초 고춧가루 이렇게 드릴게요. 네, 점수 몇 대면? 7.5, 7.5. 그렇습니다. 굉장히 세계관이 독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범용성을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기타고요. 네, 좀 내가 진짜 세계관이 특이한 그런 사운드를 좀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니스는 오늘 밤에 꿈에 나오거나 자기 전에 생각날 정도의 임팩트는 아니었지만 네, 아주 개성 있는 느낌으로 어떤 하나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주긴 했다. 이렇게 중평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300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330만 4천원짜리 J45 컷어웨이 모델 정말 깁슨 J45 파도파도 나오는 J45 진짜 많네요. 정말 많아요. 2019 J45 컷어웨이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